청축, 적축, 흑축, 갈축으로 기계식 키보드는 렘브레인식 키보드와 큰 차이점으로 안녕하세요 용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키보드의 종류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키보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기계식 키보드, 렘브레인식 키보드, 헨타그래프식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에서는 청축, 적축, 흑축, 갈축 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IT계의 순수하고 배옥같은 백설이같은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나 키보드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렘브레인식 키보드 렘브레인식 키보드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저가형 키보드입니다 보통 이 렘브레인식 키보드 같은 경우는 타이핑을 오래 해도 피로도가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나 학교에, 컴퓨터실에 많이 있는 키보드가 렘브레인식 키보드입니다 게임을 하시다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때 이 렘브레인식 키보드를 확확확 뚝 가부셔도 크게 기각 사정이 어려워지지 않는 그런 키보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기계식 키보드와 다르게 키 내부에 개별적인 스프링 또는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키보드 중 하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볍게 이용하시기에는 렘브레인식 키보드가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계식 키보드는 렘브레인식 키보드와 큰 차이점으로 키 내부에 개별적인 스위치 및 스프링이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타이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총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청축, 적축, 흑축, 갈축으로 나눠집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4가지 분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청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식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축은 경쾌한 탁탁탁탁 하는 소리와 퍼치감이 굉장히 좋은 키보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탁탁탁탁한 소리가 싫으신 분들은 청축을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축 적축은 키를 누를 때 내부가 비어있기 때문에 키감은 조금 떨어지지만 오래 타이핑에도 손이나 손목의 피로도가 덜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키압이 적어서 살짝만 눌러도 키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보타 발생률이 다른 키보드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오랫동안 타이핑을 해야 되고 부드러운 타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적축 기계식 키보드가 적합할 것 같네요 다음은 갈축 갈축 같은 경우는 청축 기계식 키보드와 적축 기계식 키보드의 장점을 조금 조금씩 가져온 그런 키보드입니다 갈축 기계식 키보드는 청축의 타건음 소리보다는 작은 타건음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적축 보다는 덜 민감한 키보드로 청축과 적축의 밸런스형 키보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핑을 오래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갈축 기계식 키보드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축 기계식 키보드는 적축 기계식 키보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적축 기계식 키보드보다 키압이 더 높기 때문에 더 강한 힘으로 키를 눌러야만 입력이 됩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다 보니까 필요도가 제일 많은 키보드 중 하나인 거죠 근데 또 재미난 점은 절반만 눌러도 키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타이핑을 원하시는 키보드 워리어 같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키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편적으로 기계식 키보드는 청축 기계식 키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는 청축 기계식 키보드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 펜타그래프식 키보드인데요 펜타그래프식 키보드는 노트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키보드인데요 일단 키캡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가볍고 피로도가 적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키캡이 얇고 가볍다 보니까 블루투스 키보드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키보드가 펜타그래프식 키보드입니다 하지만 키캡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내구성이 좀 약함으로 연인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무접정 키보드라는 건데요 무접정 키보드는 다른 키보드 방식과 조금 다르게 키를 누르게 되면 전력이 달라지면서 키가 입력이 되는 그런 방식의 키보드입니다 무접정 키보드는 키감이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찐득찐득한 그런 키보드거든요 쫀득쫀득 찐득찐득? 무접정 키보드는 비교적 무겁고 가성비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좀 나가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는 키보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링키라는 건데요 월링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어플에 깔아가지고 키보드는 없지만 키보드가 필요하실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 가지 더 번외로 넣었고요 자 이렇게 모든 키보드에 대해서 한번 다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가볍고 오랫동안 쓰시고 그냥 보편적인 키보드를 쓰신다면 멘브레인식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키감이나 터치감 아니면 키압력 같은 거 좀 더 생각하셔서 좀 더 좋은 키보드를 쓰셔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계식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식 키보드에서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청축 기계식 키보드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선택하실 때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용케인은 여러분들에게 갓꿀 정보, 갓꿀 할인 정보, 갓꿀 리뷰로 용케 또 찾아오니까요 용케이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한 번씩 용기 내셔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용케이에 더 나은 라이프를 위하여 안녕